ㅋㅋㅋㅋㅋ 존나 웃기네 뿐쩍뿐쩍뿐쩍뿐쩍 갈켰네? 오케이 가자 근데 이미 클리어.. 아 하긴 클리어 했으면 던전이 사라졌겠지? 사라지는 와중이었겠지? 저런 딸 딸이는 다 픽스하면서 건넌다? 저런거 보면은..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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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발 존나 많다 몇 명이냐? 쟤 명성 떨어진다 지금 저 형 형님 빨리 죽으세요 이거 아이템 이 새끼 죽이면 템 떨어진다 야 너 그거 확인해서 하라고 와? 네 난 내일 일주기 존나 웃기 돈 존나 많이 떨어지네 어 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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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다 다크 죽는다 아뇨 내가 힐 썼어 어 다 잡았네? 나갔나? 아이템.. 아이템 먹었어? 네 존나 많이 먹었는데 아 진짜? 적 장비 내가 다 먹었는데 아 진짜? 네 개꿀이네? 4티어져 근데 다 야구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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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티어져 4티어져 여기 어디가 힐러 두 마리 죽은 것 같던데? 개꿀이네 힐러 세프터 하나랑 여기 한 명 위로 올라갔는데 아까? 파이어 스테프 하나랑 프로스터 스테프 하나 저기 왼쪽 위에 이름표 보이지?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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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3명 아 이 새끼 뛴다 어 왜왜왜 나 뒤진다 뭐 뭐 뭐 있어 어디 빠꾸줘 안 죽었죠 어 어 아직 안 죽었어 야 다 죽었다 탁 탁 앜 탁 탁 탁 야 이런 재미구나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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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타이밍이 길었다 그치? 정말 딸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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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지금 여기서 못 파트 해주고도 상관없어 그거 안되더라 타이밍이 길다 돈 존나 벌었다 여기서 아 얘는 쓰레기네 쓰레쉬 무게 봐 아씨 뭐 버려야겠는데 쓰레기는 받아서 어따 써보냐? 버려야죠 아 그냥 버리는거야? 말 그대로? 응 아 두개 저거구나 아이템 뽑아지는거 응 문 바라는거 오 티어 말 개꿍이다 근데 복수하러 오면 어떡해? 그렇게 빨리 못 오지? 나 말.. 지금 무게 100%여서 뭐 버릴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 5티어짜리 있길래 꼈더만 무게 늘어났어 그리고 어세신 슈즈를 껴야지? 방금 먹은거 마늘을 넘어간다 예전엔 고소해 물이 2t 일어났어 불가능해 물이 2t 물이 2t 물이 3t 물이 3t 물이 1t 일단 다 껴야겠다 장비 높은거 4티어 가방 5티어 가방 5티어 가방 5티어 가방 5티어 가방 5티어 가방 컷 데뷔 쪄졌다 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비오 이러고 있을 때 지치게 맞으면 톤 나쁠것 같은데 그렇지 저 힐러는 나 힐을 안해준다. 난 재해준다. 생? 어? 생? 아 힐 힐. 저 힐러가 나는 힐 안해준다. 아아. 끝났다. 개꿀이네.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? 힐. 개꿀있나? 개꿀있나? HE 내가 겹살이 kids disease, 전ес 사라ya까지endo. 점점 심각합니다. 5분이나 기다려야되는데? 형님은 처형안해가지고 금에서 안떨어졌네 어? 그러네? 나 처형 두번 했대 아 세번 했다 나 카오리 근데 이거는 법사건가? 이것도 천인가? 와 가방 6티어의 자리였네? 비슷한거? 네 끼고있어 지금 5티어 신발이랑 원래 내꺼보다 높은거 나는 4티어 끼고있었으니까 제일 대박은 5티어 말이다 1티어 1티어 2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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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티어 무기랑 이것저것 떨군새끼 존나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씨 존나 웃기다 어차피 뭐 다 쏟았지 뭐 형이 쟤네 복수할수도 없겠네 장비가 없는데 뭐 뭐 창구에 뭐 이렇게 쟁여두고 했으면 오건 아니면 길드 불러서 올수도 있고 음 음 근데 보니까 근데 보니까 지금 저기 W 저사람 저사람이랑 윙켈톤이랑 젠트리앤 저 두사람이 띠당겨서 죽이던데 그 나는 가다가 그 원래 사냥하던 애들이 그 뭐지 어글 밖으로 나가갖고 네 걔네가 이제 돌아온 다음에 걔네가 어글이 나한테 튕겨 응 그래갖고 나 뒤질뻔 해갖고 뒤로 그냥 안 그랬으면 뒤졌어 또 갖고싶다 난 먹은게 없어 엠보시 적어먹고싶다 엠보시 엠보시 데미지 버프 있다 데미지 버프 숨어있다가 때리면 40% 우린 иф 이따 펜 아 뭐 어색 갑바 응 나도 이렇게 있는데 응 나도 있다고 저거? 어세신 자켓? 저거? 껴요 저걸? 아니 나는 아까 던전 놀다가 나는 그때 먹은거지 어 있지롱 제작자 보면 내 이름이지롱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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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저거 끼면은 공속 공속해갖고 공속으로 낄 것 같다 나 지금 장비에 전부 다 공속으로 해놨는데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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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아으 흑 흑 Après get it 출발 살만하네 웃긴게 다 로브 입고 있어 딜 딸 치는 새끼들 끝났다 푸세요 푸세요 너무 웃긴다 아 맞다 이거 녹화해놨어 안갔어? 풀리고 나서 녹화 꺼야겠다 꿀잼이네 꿀잼